레이아웃 만드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하는 픽스처를 선택합니다. 저는 픽스처 1번부터 28번까지 선택하겠습니다. 그 뒤 Assign 키를 누르고 비어있는 화면이나 빈 풀을 선택합니다. 저는 새로운 레이아웃 뷰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풀을 만들어줬습니다. 여기 새로운 풀에 들어가 보시면 아까 클릭했던 픽스처가 Assign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 Assign도 동일하지만 커맨드에 명령하는 어순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Assign 키를 먼저 누르신 후에 그룹을 클릭하시고 빈 화면을 클릭합니다. 만약 그룹을 먼저 선택하시고 Assign을 하게 되시면 개별 픽스처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룹으로 Assign 되는 것이 아닌 픽스처의 형태로 Assign 되게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28번까지 새롭게 픽스처가 Assign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커맨드를 확인하시고 Assign 그룹으로 명령어가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Assign 된 픽스처를 정렬하는 법입니다. 여기 상단 오른쪽에 Setup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기 하단에 이 레이아웃 뷰를 Setup 할 수 있는 Setup 바가 뜹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선택할 수 있는 툴들이 생기는데요. 첫번째는 Select 키입니다. 이 픽스처들 혹은 이 그룹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두번째는 Add 기능인데요. 원하는 크기의 네모 박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박스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원하는 크기와 원하는 모양으로 박스를 만들 수 있는 툴입니다. 세번째는 Delete 기능입니다. 이 Delete 기능이 눌려있는 채로 원하는 박스나 픽스처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픽스처가 삭제됩니다. 드래그 해도 픽스처는 삭제가 되고요. 이 Delete는 Setup 기능이 꺼져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선택해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Delete 키 누르고 삭제하고 싶은 픽스처를 선택하면 이렇게 Setup Mode to Delete 레이아웃 엘리먼트라고 뜨는데요. Setup Mode에서 딜리트를 해달라는 안내문이 뜨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Move 기능입니다. 픽스처를 선택하시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하나씩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러 개를 한 번에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픽스처의 사이즈에 대한 기능입니다. 선택하시고 끝에 잡고 드래그하시면 원하는 모양으로 원하는 크기로 이 픽스처의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툴도 사이즈에 관한 툴인데요. 비율을 지켜서 이 크기만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툴입니다. 이 옆에 있는 툴들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정리할 수 있지만 어레인지먼트 기능을 사용하시면 더 빠르게 레이아웃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Setup Bar 가셔서요. 이 상단에 Position이라고 써있는 걸 한 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픽스처들을 선택하면 Line, Grid, Circle, Camera로 어레인지먼트를 할 수 있는데요. Line은 말 그대로 한 줄로 셋업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Grid는 Grid 모양, Circle은 동그라미, Camera는 현재 3D에서 보고 있는 카메라 뷰대로 픽스처들을 정렬한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Grid, Grid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 Column은 X축에 들어갈 픽스처의 개수입니다. 만약에 2개로 적으면 X축이 두 줄이 되겠죠?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X축에 들어갈 픽스처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Direction이 First X 된 Y일 때만 이 Column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Direction을 First Y 된 X로 적용할 경우에는 Column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Direction이 First Y 된 X일 때는 이 Row로 Y축에 들어갈 픽스처의 개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6개로 지정하면 이 Y축에 픽스처가 6개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Column 인터벌은 X축의 너비 Row인터벌은 Y축의 너비입니다. 저는 한 칼럼에 7대씩 넣고요. Column 인터벌 140, Row인터벌 140으로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모양을 완성하신 후에는 반드시 Apply로 적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Apply를 적용하지 않고 이대로 나가주시면 픽스처는 원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꼭 어레인지먼트 들어가셔서 Apply 적용해 주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픽스처의 이미지를 바꾸는 법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픽스처를 확인해 보면 이 ORA XB의 디폴트 값으로 설정된 이미지인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픽스처의 이미지를 바꾸려면 먼저 셋업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 뒤 Edit 원하는 픽스처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픽스처 어퓨어런스를 에디트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 어퓨어런스라고 있는데요. 이 창을 길게 쓸어내려 주시거나 꾹 누르시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미지들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이미지로 클릭하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바뀝니다. 에디트 창으로 가시면 이 픽스처에 대한 보더라인 아이디, 네임, 바, 밸류 이런 값들을 원하는 대로 활성화, 비활성화 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더라인 컬러도 여기서 설정하시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커스텀 텍스트로 가시면 원하는 글씨를 이 픽스처 위에 넣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 사이즈는 여기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텍스트 호리즌탈에서 센터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위치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퓨어런스를 통해서 이미지 바꾸는 걸 또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 먼저 어퓨어런스 풀을 꺼내줍니다. 그리고 어사인 키를 클릭한 뒤 어퓨어런스 풀에 있는 이미지 중에 원하는 이미지를 클릭하시고요. 원하는 픽스처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